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소리향기의 단장님이신 이광연 단장님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자 음향에서는 인천의 최고 실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 이광연 단장님의 노래 들어볼까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박수 주십시오 박수 주십시오 박수 주십시오 사랑은 왜 사랑은 왜 돌아서며 타인 걸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갈 때면 그냥 떠나가오 박수 주십시오 박수 주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갈 때면 그냥 떠나가오 사랑은 왜 사랑은 왜 돌아서며 남인 것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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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주십시오